아 서열 정리 가자고? 아 그러면은 아 이판으로 깔끔하게 결정 지읍시다 진짜 빡겜할게요 어 베니만 할지도 모르면서 뭐야 이거 나 안 눌렀는데 끝나버릴라고 지금 말이야 이거 뭐해 자꾸 나가는거야 이거? 이거 왜 나가는거죠? 설마 이걸 막겠어? 야이씨 야 건방지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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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아 건방지게 말이야 아 더이상의 예능경기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방진 노말맨 누가 위인지 확인시켜주지 아 그거를 한다고? 아 좀 건방진 선택이네 에 나는 처음부터 1군 가는데 박사를 내줄게요 한판을 너무 쉽게 버리는거라고 생각해야 될겁니다 아 아 아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니에요 표는 아시겠습니까? 네 표는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니에요 어 뭐죠? 열받게 아우나는게 아닙니다 아 잠깐만 저거 일반 크리스 골랐네? 오케이 일반 크리스만 잡으면 돼요 내가 아까 어제 그 쓸데없는 일반 크리스 패턴에 당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까 B가 하는 플레이 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봤기 때문에 베니마루 지금 할지도 모르면서 베니마루를 지금 하는 겁니까? 어? 베니마루 할지도 모르면서 뭐야 이거 안 눌렀는데 뭐야 이하파도 걸리고 아잇 작은 맬 밖에 쓸 줄 모르지 아주 아시겠습니까? 아잇 나 모르고 쓴거에요 지금 내가 뭘 눌렀는지도 모르겠어 오 마일날 뭘 눌렀는지도 모르고 썼다니까 어 뭐야 이게 왜 나가 아까 B 하는게 이렇게 하더라구요 플레이를 아잇 이게 다른게 하더라구요 아 두개가 아아! 진짜! 머리잡기 뭔데 저거! 오케이, 안걸리죠? 어, 나는 다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 진짜, 열받게 말이야 응? 갑니다! 방법이 있어! 어, 그럼 풀면 되죠, 이거는? 아, 이거 내가 먼저 때렸잖아! 안걸리죠, 그럼? 끝나버렸어! 빨리 1군 골라! 1군 고르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건방지게 말이야! 서열 정리? 오케이, 바로 가지! 레츠고! 어? 야, 저걸 또 팀으로 한다고? 여율부릴 때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말이야! 화가 많이 나! 이 암을 그렇게 아무데나 쓰는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쓰는거 아냐! 나도 있어, 크라잉이 어, 왜 안나가! 왜 안나갔네! 왜 안나갔네! 어? 왜 안나갔네! 어? 아주 참 교육을 해줘야 돼! 어? 할지도 모르는 캐릭터를 자꾸 모르고 있어! 건방지게 말이야! 끝나버리려고 지금 말이야! 어? 이거 뭐해 자꾸 나가는거야! 이거 왜 나가는거죠?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아, 진짜 왜, 진짜 일부러 한거 아니에요? 왜 나갔지, 자꾸? 아, 이거 왜 나갔냐고! 잠깐만 있어봐! 아, 집중이 안되잖아! 내가! 내가 집중이 안되잖아! 아, 아무거나, 아, 아무거나 누르면 나간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유, 그... 실수로 누른거 가지고 그래!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수로 누를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 꿀깔고 왜 씁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거 쓸댑니까? 아우야! 어이, 뭐야! 뭐야, 뭐 이런걸 당해! 어? 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아우, 노말맨은... 자, 고로 또, 저, 데미지 또 이용하려고 하겠지! 기 터트리고 오죠? 어, 기 터트리고 와가지고 무리한 플레이를 하려고 하... 아... 쓰읍... 너무 짜증나는데, 이거? 라인도린, 갑자기 나가죠? 아, 어쩔 수 없었다, 이거. 퀵! 어, 어, 왜 삼달기리가 나와! 잘나갔죠? 아, 베니꼬리깡을 써야돼! 너무 아무리 써, 이씨! 아, 야, 에이, 야! 베니꼬리깡 써야돼! 여까드! 아유! 어, 하고 많이 나간다! 밤에 자꾸모 먹지 마세요! 저는 이제 밤에 안 먹기로 했어요! 자, 집중하세요! 기 터트린다! 그쵸? 아, 까비! 좀 더 진취적으로 달려갔어야 되는데 깜방지기 말이야! 1군 고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디서 말이야... 응? 1군 골라야돼! 1군 고르는거 같죠? 지금 보니까? 어... 아, 저 쿄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네? 원래 쿄 안했잖아요! 왜 갑자기 쿄를 하고 그래? 미련을 못버리면 미련과 함께 사라지도록 만들어줄 수 밖에 없죠? 어우, 뭐야! 장분표잖아! 아이씨! 뭐야! 야! 깜짝 놀랐네! 미련과 함께 사라지도록 만들어줘야겠죠? 장분표로 골라버렸네요! 장분표로 골라버렸네요! 장분표 아무나는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장분표? 어우! 뭐야? 장분표 아무나는거 아니에요? 아, 그러고보니 다 파란색을 했네? 열받게 말이죠? 응? 내 몸에는 파란피가 흐릅니다! 레츠고! 어우! 클랩벗! 어우! 이 압을 피해? 아, 까비! 어, 이거 왜 맞죠? 나 망하는데? 오케이! 레츠고! 중... 중2원? 갑자기 중2가 왜 나오죠 지금? 열받게 말이야! 어, 뭐야! 어우! 어우! 넘바를 하기 시작하네요! 그죠? 어어? 오케오케! 갑니다! 자아!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 쿄팀 파란... CCD라고요? 그걸 왜 또 무슨 탄처럼 외우고 있어? 아 굴렀어! 야 진짜 굴렀어 나! 맹세코 아이스웨어 갓! 아이스웨어가... 아 왜 안나가 또? 설마 이걸 막겠어? 야이씨... 야 건방지게... 어? 두 번을 또 부네! 그죠? 건방지게 또... 그죠?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쓰읍... 자... 어... 자 두 번 두 번 했으니까 이제 오케오! 쌤쌤이다 이거지! 어... 오케오! 도발 두 번씩 했으니까! 주캐 가... 아... 주캐 한번 가주도록 할게요! 건방진 노말맨... 응? 응? 화가 나봤자지! 응? 노말맨이 화가 나봤자지! 가겠습니다! 레츠고! 레디... 고! 오후이 화가 나봤자지! 오후이 화가 난 비밀단다! 건방지게 말이야! 어디서 도망진하아! 어...? 아이고아이고.... 아 이걸 왜 맞어?! 오후이 화가 나고요! laugh... 뭐야 야 이걸로 야 씨 야 우연히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우연히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서 이 열받게 말이야 간다 뭐야 라츠고 실력이 왜 없어 이기면 되지 자 화 많이 닿았어 자 이제 진지하게 입력할게요 진지하게 입력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이게 잡히냐 근데 인간적으로 아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데미지인데 이거 별굴 기행하는 슬라이 아이웨 홀럴럴럴아 아 야 이거는 씨 아 저 작은말 진짜 짠나네 레츠고 갑니다 자 참을 수가 없어요 갑니다 렛츠고 어 뭐야 와 파워떵크가 이렇게 세다고? 와 이거 왜 맞지? 아이씨 미키다 이 오스바루 파워떵크가 왜 이렇게 세? 와 잡혀버리네 와 와 와 와 야 이걸 진짜 아우 열받다 아우 열받아 아우 열받아 두 판까지는 맞춰주는거야 아시겠습니까? 두 판까지는 맞춰주는거에요 이런식으로 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실수를 유도하는거에요 자 이제 진짜 안봐줘요 화 많이 나는 상황이야 저도 내가 아까 하는걸 봤어 저 비등끼리 하는걸 이런식으로 해요 비등끼리 하는거 봤고 몇대를 때리냐 아 진짜 어플컷 썼다고 비등끼리 한번 봤어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스틱도둑이면 엉크떡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엄마 크리가 뜨는거는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여기서 엄마 오셨으면 방송 안하지 않습니까 또 아 저 파워땜프가 너무 자기기술인거 같고 지금 갑니다 사물때까지 가기로 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목적격 목적격 보호 아 목적격 보호가 아니죠 뭐라고 하지? 소유목적격인가? 뭐 아무튼 그런거 있잖아요 아 아 잠깐만 저 료는 그냥 룬가? 렛츠고 왜냐면 그 친구 그 아까 비등급이 하는 플레이가 아 이런 플레이였어 아 야 너무 데미지가 너무 쎄 아 까비 노렸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자 갑니다 스피디하게 진행해요 그냥 룬가? 렛츠고 그냥 룬가? 룬가? 아 필사기 아 이거 필사기 안 맞네 막았는데? 아 그냥 룬 맞네요 확인 됐고 아 아 누드린거야 빠른건줄 알았어 아 아 이씨 아 빠른건줄 알았어 아 아 그냥 막고 있을걸 그냥 막고 있을걸 그냥 막고 있을걸 어 맞네 이 분꺼는 역가들 나지잼 역가들 아 베닉 어어 뭐야 뭐야 건방치게 말이야 으응 장풍요가 아니면 나를 이길 수 없어 어 어 장풍요 아 지금 나는 뭐 베닉꼬리카 썼는데 안 나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화 많이 나네요 터틀 주고요 아 아 까비 아 저 파워덩크가 좀 파워덩크가 좀 짜증이 나요 킹오버형 올해 안에 B등급 C등급도 지금 어? C등급이 목표인데 자꾸 B등급을 얘기해 단계별로 가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데미지빨로 또 어떻게 하려고represented Cao 어우 이름,... 으아 acity 니가 ρε갈 Robinson 으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improves 자, 원픽으로 한... 음... 1군, 오케이, 크리스 골랐네 자, 크리스 제가 깰게요, 진짜로 크리스 골랐네 저, 크리스 이제 뭐 패턴 다 알기 때문에 초반부터 아주 말이야, 열받게 열받는 기술을 써버리네요 아, 진짜 이거 기술 너무 열받어 고로 너무 기술 열받어 고로세 괜찮아요, 괜찮아 야, 뭘 몇 대를 때려 아, 진짜 안 걸리죠, 그런 거 집중 나오면 돼 아, 몇 대를 때리는 거야, 진짜 아, 열받게 크리스만 무난하게 잡아내면 됩니다 뭐야 안 걸리죠? 그 같은 패턴 안 걸리... 안 걸리죠, 그 패턴 패턴 대마왕이구만 아주 안 걸리죠 그 패턴을 똑같은 걸 쓰면 나한테 걸리겠습니까? 어? 노련미로 하는 나에게 자, 파워떼크만 조심하고 아유 타이밍 밟나클 너무 무분별하게 쓰는 거 아니야? 어? 너무 무분별하게 쓰는 거 아니야? 진짜로? 어? 갑니다 크리스로 뭐 승리 거둘게요 약간... 아, 야 이게 왜 맞어? 오오 힐을 다 소진하게 만들고요 아, 기다리고 있었지 파워떼크를 쓸 줄 알았기 때문에 자, 충성에 걸려... 어어, 제발, 제발, 제발 크리스로 건방지게 말이야 어? 어어, 열려 내 미치야 노말맨은 1년 동안 내 미치야 아시겠습니까? 진짜 건방지게 말이야 어? 3 4 5 10 12 15 15 15 16 20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